원숭이띠의 사람들은 활기차고 재능 있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원숭이띠의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되는 바로는 원숭이띠의 사람들은 자신의 창의력과 독립성을 발휘하여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무모한 결정이나 성급한 선택은 피하고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들이며 함께 일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원숭이띠의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숭이띠의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과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노력하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숭이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띠는 원숭이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띠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격과 원숭이띠의 변덕스러운 면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원숭이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활발하고 재미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호랑이띠는 독립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서로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용띠는 원숭이띠와 대체로 궁합이 좋지 않는 띠 중 하나입니다. 원숭이띠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반면, 용띠는 자기중심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서로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관계가 긴장되기 쉽습니다. 원숭이띠와 궁합이 좋은 띠를 자주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돼지띠는 원숭이띠와 비교적 호흡이 잘 맞는 띠 중 하나입니다. 원숭이띠의 다재다능하고 유쾌한 성격과 돼지띠에 관대하고 물성 있는 성향이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팀플레이를 통해 상호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쥐띠는 원숭이띠와 궁합이 좋은 띠 중 하나입니다. 원숭이띠는 활발하고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쥐띠는 안정적이고 현명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서로를 보완하고 상호 균형을 이루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숭이띠는 쥐띠의 안정성과 현실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며, 쥐띠는 원숭이띠의 창의성과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여 상호 이해와 배려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2024년 원숭이띠의 금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숭이띠의 사주를 통해 볼 때, 그들은 주변에 대한 호기심과 창의력이 풍부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독특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금전적인 성취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연한 사고와 빠른 판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재테크나 투자를 통해 긍정적인 경제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끔씩 급진적인 결정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물건을 판단할 때 실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과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원숭이띠의 사주는 긍정적인 금전 운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에게 좋은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5는 다양성과 활동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원숭이띠의 성격과 잘 부합합니다. 원숭이띠의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즐기며 항상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숫자 5는 이러한 활동적인 성향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원숭이띠의 숫자 5는 적응력과 유연성을 나타냅니다. 원숭이띠의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5는 이러한 능력을 강화시켜주어 원숭이띠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숫자 7은 지혜와 통찰력을 나타내며 원숭이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의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지식에 대한 탐구심이 강합니다. 숫자 7은 이러한 지적 호기심을 높여주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일부 사주 전문가들은 숫자 7을 운명의 숫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원숭이띠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운명과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숫자 7은 원숭이띠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숫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숫자 9는 완성과 성취를 상징하며 원숭이띠의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원숭이띠의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고 성취를 추구하는 데 능숙합니다. 숫자 9는 원숭이띠의 이러한 성취를 높여주며 원숭이띠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는 자선과 관용을 상징합니다. 원숭이띠의 사람들은 따뜻하고 관용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9는 이러한 자선을 높여주며 원숭이띠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는 데 더욱 열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어서 원숭이띠의 좋은 색깔입니다. 황금색 또는 노란색은 풍요롭고 밝은 에너지를 상징하며 원숭이띠의 낙천적인 성격과 창의력을 더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운과 성공을 상징하는 색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초록색은 자연과 조화, 안정성을 상징하며 원숭이띠의 안정된 마음가짐과 평온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황색은 열정과 활동성을 상징하며 원숭이띠의 활기찬 성격과 재능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활기찬 에너지와 열정을 상징하며 원숭이띠의 행동력과 도전정신을 더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끈기있게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 원숭이띠가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호기심을 부추기는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원숭이띠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심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호기심을 부추기는 사람이나 물건을 만날 경우 경계심을 유지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숭이띠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능숙하지만 때로는 정신적인 안정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숭이띠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지켜가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원숭이띠에게 특히 주의해야 할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4년에는 원숭이띠의 분들이 감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변화의 많은 시기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감정적인 파동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변의 지지와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소통하며 감정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원숭이띠의 분들은 2024년에 새로운 관계나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서도 서로의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중한 선택과 의사소통이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숭이띠의 분들은 자신의 목표와 꿈을 추구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 타인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과 열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꾸준한 노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을 다잡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